자 21번입니다. 자 전세권 설명 틀린거죠. 1번 전세권에도 상랭관계 규정 준용될 수 있죠. 상랭관계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용의권에도 준용됩니다. 2번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성지로 해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당연히 소멸을 청구해야겠죠. 5번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물권이라 원칙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전세권 전속기간을 연구 설정하면 유효어 뚫렸죠. 전세권은 최장 10년 최장기 제한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구 안됩니다. 틀린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2번 사례입니다. 갑은 병에 대한 재물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 소유 엑스토지. 그럼 엑스토지는 갑소유. 이걸 병명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병입니다. 그 후 갑은 엑스토지를 의뢰계 매도해서 소유권 예전 능기해 주었다. 자, 의뢰계 매도해서 소유권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이제 틀린겁니까? 틀린겁니다. 그럼 등기부 값이 오르면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저당권자는 누구죠? 저당권자가 병, 병. 병이 있고, 여기서 소유자가 을, 을로 이렇게 바뀐거죠? 바뀐겁니다. 자, 틀린겁니다. 1번 병. 병은 저당권을 피당부 채권이 엄마죠? 주된 권리?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죠?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1번은 맞습니다. 2번 갑. 갑이 채무자죠? 채무자. 3번 갑은 원문뿐만 아니라 이자유약금, 채무 물량이나 손해배상 모두, 모두 다 변제해야 되죠? 모두 변제해야 근저당 설정등기 말로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갑은 채보냐니까 자기 채무전액을 다 변제해야 되죠? 3번 병의 피당부 채권이 변제된 경우 갑. 갑은 병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로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들렸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앞글자가 미음 치읗, 미음 치읗이죠? 미음 치읗. 이게 물건요 청구권이에요. 미음 치읗. 다시 말소 청구가 물건적 청구권, 같이 미음 치읗 똑같잖아요. 미음 치읗 약자가 이게 멸치, 멸치가 아니에요. 미음 치읗 뭐다? 말소 청구, 물건요 청구권. 이 다 물청인데 이거 딱 하나만 채청이에요. 얘는 현재 물권자라 말소 청구, 이건 물청인데 갑은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렇지만 병과 근저당 계약 당사로서 이걸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게 유일하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소 청구는 물건적 청구예요. 여기서 이 종전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거, 이거 딱 하나만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래서 갑도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지문, 4번 을은 갑의의 사이에 반하여도 피다문 체문을 변제해서 근저당 소멸시킬 수 있죠. 을도 이의 관계니까. 5번 만약 병의 근저당 설정 전에 S2G에서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있다면 그럼 지상권이 먼저 있고 근저당권이 후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지상권자는 조당권 실행, 경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죠. 조당권 밑에만 소멸하니까 지상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당권은 일괄 개미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갑에게는 나대지가 있는데 조당권이 나옵니다. 그럼 조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없죠? 끝까지 건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법에 있어서 도와주면 안되니까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조당 설정할 때 건물 없죠? 끝까지 건물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신축합니다. 그런데 조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조당 목적물의 토지를 경매해서 의리 경락받아요. 그럼 지상의 갑 건물이 있죠? 그럼 법정지상권 발생해야 하네요? 아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철거되면 아깝잖아요. 따라서 잘 보세요. 분명히 조당권이 토지에만 있고 건물에 조당권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어요. 그게 일괄 경매 청구입니다. 그래서 의른 선택하에서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그때는 동일인에게 경락을 시킵니다. 그래야 내가 내 건물을 철거하지 않겠죠? 단, 건물에 조당권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 경매 대가에서는 우섬행제 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 대가에서만 우섬행제 받기 때문에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없고 선택상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경매해서 건물을 없앨 수 있고 일괄 경매해서 건물을 살릴 수 있다. 이걸 조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건물에 조당권이 없는데 그 건물까지 경매 청구하려면 이렇게 빚쟁이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돼요.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건물까지 경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갑 건물이어서 일괄 경매할 수 있죠? 이게 나중에 제3자 소유로 바뀌면 소유자가 다르죠? 이때는 다른 사람 건물을 함부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갑의 소유가 토지가 나대지일 때 병의 용의권을 체득해서 이거 병의 건물을 신축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설정자 소유 건물이 아니라 이때는 일괄 경매에 청구할 수 없다. 그러더라도 이 건물을 나중에 갑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제는 같은 사람은 소유됐죠? 이제는 일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설정자 소유 건물일 때 일괄 경매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할 수 있죠? 이건 설정자 소유 아니니까 할 수 없다. 설정자 소유 아니라 할 수 없다. 설정자 소유라 할 수 있다. 빚쟁이 소유 건물만 가능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번, 365조 일괄에 청구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해서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 외에 의해 제3자네요?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그럼 설정자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일괄 경매에 청구권 인정되지 않다 해서 맞았습니다. 맞았다. 그럼 틀린 거니까 기억 있는 걸 빼요. 기억 빼면 4번, 5번이 남습니다. 그럼 니은은 볼 필요 없죠? 니은이 똑같잖아요. 그럼 디귿, 리을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자, 디귿. 저당 설정 당시에 저당 목적물의 토지상에 건물 축조가 진행 중이래요. 진행. 그럼 이때는 법정 이상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철거 안 되죠? 그러니까 굳이 일괄 경매 청구 굳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았네요. 그래서 틀린 거라 디귿 빼면 몇 번의 답이죠? 4번으로 하겠죠? 4번. 그럼 자, 니은부터 풀을게요. 자, 니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 빚쟁이가 건물 축조가 있으나 경매 당시, 어? 제3자로 바뀌었네요. 이때 인정되지 않는다. 리을. 저당권자에게 일괄매 청구 인정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 청구하는 것도 허용된다죠.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이 4번, 니은과 리을입니다. 그 다음 유치권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유치권은 법정 다목을 권이죠. 갑과 을이 약정한 게 아니라 법률 규정상 당연히 생립합니다. 그러더라도 이건 물권법이지만 이건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에요. 따라서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합니다.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해요. 유치권 폐지 특약은 사전에 포기하든 사후에 포기하든 가능하다. 가능하고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누구라도, 누구라도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제3자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라도 유치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게 임대차에서 임대차 중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합니다. 그럼 이것은 필요비나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비용 청구 못하는 거죠? 그럼 돈 달라고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치권 폐지 특약으로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첫째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멘질권이 없고 두 번째 물상대기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장난 같지만 유치권은 유치권이 기한 물건적 청구원이 없습니다. 대신 점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보호됩니다. 이거 외웁니다. 유치권에 우물에 유물 없어요. 우물파도 유물 안 나오죠? 우물파면 흙밖에 안 나오죠? 이거 외워 우물에 유물 없다라고 이것 말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겁니다. 유치권은 우물이 유물이 없죠?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 하면 99%, 99% 맞아요. 그럼 이제 유치권에 수반성, 수반성 있나요? 네, 있다. 수반성이 여기 없죠? 그러면 있다. 부종성 있나요? 있다. 불가분성? 있다. 그런데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다음 경매 청구권? 있다. 그렇지만 우선 멘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물이 유물 없죠? 나머지는 다 있다면 99% 맞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4번 유치권 설명이 틀린 겁니다. 유치권자에게 우물의 유물 없다 해서 바로 1번이 답이죠? 우물의 유물 없다. 2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포기특약이옵니다. 3번 유치권자가 그가 점유한 건물에 거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부호준에 필요한 사용이죠? 그래서 행위이더라도, 그러니까 적법, 적법입니다. 그러더라도 내 거 아니면 사용료는 줘야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적법이요, 적법. 적법이더라도 차이밍 상당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겠죠? 적법이다와 사용료 준다. 서로 별개입니다. 4번 건물 점유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 존재와 점유가 토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의 행위가 되는 때에는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 목점을 반환하는 시기에 권리금,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 나갈 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준다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총권으로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 X 아까 보권 복지부 보권 내왔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겁니다. 단계를 잘 나누세요. 틀린 거로 아까 1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자, 25번은 계약법입니다. 다음 계약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교차 청약, 청약이 2개, 청약이 2개입니다. 미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맞았죠? 도달지 맞습니다. 자, 2번도 가끔 심해 나오죠? 자, 2번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인 건 아닙니다. 거꾸로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모든 유상이 쌍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현상광고, 현상광고 계약은 편무, 편무지만 유상, 유상이에요. 편무지만 유상이라 유상이 모두 쌍무이고 이거 틀렸죠? 그럼 이거 거꾸로 맞습니다. 이거 그냥 애워요. 현상광고 시험법이 아니에요. 애워요. 자, 쌍무, 쌍무 맞습니다. 쌍무. 쌍무 맞는데 이렇게 유샹, 유샹, 유감은 틀려요. 유샹 틀렸다. 그리고 쌍무 맞다. 애호듭니다. 안은 깔리잖아요. 3번,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약, 계약이죠? 해지에 관한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 그럼 합의해지가 깨졌죠? 따라서 그 청약의 효로를 상실하고 합의해지는 깨집니다. 4번, 청약자 의사합시나 관섭회에서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사합시로 인정되는 담 사실이 있는데 이때 성립하죠? 이게 의사실현입니다. 5번,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에 대해서 회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개무시, 개무시하고 전화하면 돼요. 이거 있으면 우리 눈뜨고 못 다닙니다. 터미널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뽑아달라고 청약이에요. 그럼 버스 다 보내고 안 맞춰, 안 맞춰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냥 개무시하고 지나가자.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 몇 번이죠? 유시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 26번, 제가 계약효력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여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적불농에만 나옵니다. 그럼 원시적불농을 두 글자로 임이에요. 계약체결 전 임이 불가능. 그러니까 1번은 맞았습니다. 2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이 채무가 이행불농이 된 경우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되겠죠? 그 다음, 이미 이행한 극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극부가 되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당연히 반환 청구해야겠죠? 3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럼 쌍방, 쌍방이 책임 없죠? 그럼 둘 다 잘못 없네요. 따라서 일방, 채무자는 타방, 상대방에게 상대방도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는 채권자 수령지체? 이제는 채권자가 잘못했죠, 잘못. 잘못했죠? 그럼 너는 책임져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다가 틀렸죠?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다죠? 왜 그래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찬가지가 틀렸습니다. 정답이 3번이고 4번, 계약 제결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시역 불능을 알지 못하는 데 대한 상대방의 선이 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필요하죠? 상소무해야 됩니다. 5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잘못했네요? 그럼 책임져, 책임져. 있는 사유로 이행을 속게 된 때 채무자는 상대방이 채권자죠? 그럼 책임져야 되죠. 채권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27번입니다. 동시행 합류권 설명 틀린 겁니다. 그럼 동시행 합류권은 누가 먼저예요? 둘이 동시에. 동시에.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합니다. 둘이 동시에. 1번, 상대방의 채무 내공의 조치은 이행을 제공할 때. 그럼 상대방이 했네요? 했죠? 나도 해야 되죠? 나도 해야 되니까 동시행 합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나도 해야 돼요.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 이렇게 동시행 합류권에 있는. 그러면 끝까지 있다. 존속한다로 끝나요. 그래서 채권양도나 이행불농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다시 2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상방 채무 중 원하는 채무가 이행불농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이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 합류권에 쭉 존속합니다. 3번, 쌍무계약에서 선이행 의무자가 선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행 지체죠. 상대방 채무도 이행기에 도달한 경우 밑때 서로 동시행이죠.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행 한 면을 행사할 수 없다고 틀렸죠. 이때부터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틀린가라 일단 3번이 정답이고 4번입니다. 4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 여권이 소멸한 건 아니죠. 이행 제공은 계속되어야 돼요. 계속. 이행 제공 중단했죠. 이제부터 상대방은 항무권 행사할 수 있다.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까지 서로 동시행이죠.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갑에게 X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우리 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런데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의 퇴금은 제가 아니라 병, 병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하니까 우리 알았다고 승낙했어요. 그럼 이때 갑이 처음에 요청했잖아요. 갑을 요약자라고. 우리 병에게 돈 주겠다고 승낙해서 낙약자. 그럼 얘가 제3자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돼요?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의를 채무자랍니다. 그럼 갑이 채권자고 얘가 제3자 수익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병,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누가 체결했죠? 이 갑과 의리 체결했죠? 그래서 이들 관계,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3억을 병에게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 관계를 기본 관계랍니다. 그리고 기본이라 보, 보, 보예요.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그들 관계를 대가 관계랍니다. 자, 그럼 이 제3자가 의리에게 돈을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을 사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제3자가 돈 받겠다고 의사표시하면 병이 의리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됩니다. 이것도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는 갑과 의리 합의로써 저 계약을 2억으로 깎을 수 없고 하물며 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병은 3억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2억으로 깎으면 안 되고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단, 주의할 게 합의, 합의로 할 수 없죠. 합의가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권리, 자기만의 고유한 치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매매할 때 갑이 을을 사기 강박하면 당연히 을은 치소해야겠죠. 그리고 을이 채무를 행하면 당연히 갑은 해제해야겠죠. 이런 법정 권리, 법정 권리는 요건을 갖춤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 갑과 을이 서로 짜고, 짜고 할 수 없습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이번에는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우리 최고, 최고합니다. 우리 병에게 돈 받을래 말래 최고예요. 근데도 답이 없네요. 자, 그럼 민법이 모든 최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죠. 그럼 지금 이대로 있겠다요. 아직 돈 안 받았죠? 따라서 수익을 거절로 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빨간색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은 빨간색과 겹친 적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이 빨간색 이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우른 돈 줘야 돼요. 따라서 이게 무효니까 내가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고 돈 줘야 됩니다. 반면 우른 빨간색 제3자를 위한 계약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과 빨간색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28번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금을 우리에게 매각하면서 우리과 매매 대금 중 장금 지급 총원권을 갑의 대여금 적권자인 병, 그러니까 장금받을 고리를 병에게 기속시키러 약정하였다. 이게 매매는 갑과 의리 했지만 병에게 돈이 가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옳은 거네요. 1번 우리 병에게 상당의 결정에서 장금에 대한 수익력을 최고화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럼 이대로 있겠다. 병이 계약이 받기를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거절로 본다 해서 맞았어요. 2번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해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룸 계약 해지 등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병에게 이미 지급한 장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들렸죠.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에게 3억 돈을 줬잖아요. 그래도 이 제3자병은 계약 해지할 수 없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계약을 값과했죠. 원상회복도 값과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3억을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갑과 병이 돈 주든 말든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의라고 상관없죠. 그래서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3번 병에게 장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체결된 이후 다음 잘 보세요. 갑병 사이 금전 소비 제약이 취소되었다면 그럼 이것은 대가관계 대가관계죠. 그럼 이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어요. 아까 초록색 그 다음 을은평에 대해서 장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죠. 초록색 돈 줘야 된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오른 거 다음 4번 넘겨 보겠습니다. 자 4번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갑과 을이니까 이건 기본관계 보상관계네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가관직입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빨간색 기본관계니까 여기서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갑이 소유가 안 넘기면 을도 돈 안 주는 거죠. 5번 병관리가 확정된 후 갑이 착오할 이후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죠. 해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것도 없는데 합의로 변경 소멸할 수 없습니다. 다음 29번입니다. 해제 또는 해제 설명 이게 틀린 겁니다. 1번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고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고 봐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2번이 불가분성 계약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자는 그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3번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 최고 최고 필요 없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3번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인 계약 상의 채권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계약 해제의 소고표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제3자 해제의 3자에 해당하는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것입니다. 해제의 3자는 뭐 해야 돼요? 해제의 3자는 등기 등기야 된다. 해삼 등기 이것입니다. 해제의 3자는 등기야 된다. 해삼도 등기야 돼요. 그러면 채권은 등기야 할 수 없죠. 등기야 할 수 없으니까 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압류라든가 전부 이런 말 무슨 말인지 알 필요 없어요. 전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채권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3자에 해당하지 않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또 이 말에 궁금해가지고 막 네이버 찾아보고 막 글지 마세요. 알 필요 없습니다. 등기야 보되니까 채권 등기야 할 수 없죠. 그럼 해당하지 않다고 바로 달려가면 돼요. 바로 5번 매매계약 해제로 인해 양당사자 부담화는 해제했으니까 나가리 가겠죠. 원상의 부분 당연히 동시에 하겠죠. 동시에 그래서 틀린 거라 정답은 4번 해삼등기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입니다. 자 매매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매계약이라는 비용은 특별한 사지 없는 한 당사 쌍방이 균분하죠. 2번 매매 목점을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지 없으면 그 인도 장소 맞았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살 때 돈 어디서 줘요? 집으로 받으러 와 안 팔아요. 집이 아니라 마트 마트에서 그 돈을 주는 거죠. 마트 맞습니다. 3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석화한 경우에도 일단 매매는 유효하죠. 유효.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틀린 거라 답이 3번이고 4번 당사사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 해약금으로 신용된 게 565죠. 5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대행 계약이면서 유문을 계약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31번 갑은 자기소유유택을 의뢰금에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매매대금 지급받고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전 등 계직으로 하였다.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계약금 의회 해제권이 유부된 경우라도 그러니까 이 해제는 해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고 채무불리행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채무불리행 나왔죠. 이거 이제 법정해제 이건 법정해제 알 수 있죠. 해약금 해제와 채무불리행인 법정해제 서로 따로따로 서로 다르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2번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갑이 계약금 100을 의뢰계에 제공하기 전이라도 해제 의사 피씨가 의뢰계에 도달한 때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틀렸죠? 매도인 갑은 배익 제공해야 됩니다. 배익 제공을 해야 돼요. 해야 된다. 단, 매수인이 안 받을 때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배익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해약금 해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565조는 임의규정이라 합의가 유효죠. 당사자가 이행착수 전이라도 갑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합의에 따라 해야 되죠? 4번 계약금의 의뢰 위약금으로 특약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성질을 갖는 게 아니죠. 위약금 특약 해야만 성질을 갖습니다. 5번 의뢰 채무불리행 의유로 계약이 해제 된 경우 이건 해약금 해제가 아니죠. 채무불리행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법정 해제 입니다. 그 다음 특약 없는 이상 이 말이 위약금 특약이 없는 이상 갑은 채무불리행 의유로 입은 실제 손해마저요.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의 위약금으로 갑에게 계속된 건 아니죠. 왜 그래요? 위약금 특약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32원입니다. 매도인 담보청행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법적 제한 법률적 제한 장애가 있다면 이건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번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행사가 실행 경매 경매네요. 경매로 그 소유권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이든 아기 매수인도 뭐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기 매수인도 특별한 사직이 없느라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총괄할 수 있습니다. 3번 타인권리 매도한자가 그 전부를 치료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아기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강에서 여웠어요. 아기도 행사 가능한 게 전의 일감 실손 여웠습니다. 전의 일감 실손 기억나세요? 2강에서 분명히 여웠어요. 이건 아기도 행사 해지할 수 있죠. 전부 타인권리에서 아기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다. 일부 타인권리에서 대금감형 총괄할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 실행 행사 실행되면 아기도 손해배상 해지할 수 있어요. 4번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알았으니까. 5번 매매 계약 당시에 금액 중 일부 일부가 매실됐네요. 매실된 경우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형이 총괄할 수 있죠. 악인은 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거라 3번의 정답입니다. 다음 3, 2, 3번 민법상 임대차 설명 가장 틀린 겁니다. 1번 임차인의 피로비 상한 청구권 이건 임의규정 피용이라 임의규정이죠. 청구권에 관해서 당사자가 민법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경우에도 그 약정 유효입니다. 임의규용이라 유효유요. 2번 임차인의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럼 더이상 임차인은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죠. 더이상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지상물 매수정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내 것 사는 거죠.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어라는 토지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 전에 제3자가 그 토지관에서 물건 소유권 취득 등기를 먼저 했네요. 한때에는 항상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시간순 시간순이에요. 이거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대약력이 생기는데 제3자가 물건 취득을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이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이제 등기했네요. 그럼 시간적으로 늦었잖아요. 그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시간이 더 빨라야 돼요. 4번 임대차 주노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처금권 이건 강행규정 강행규정이죠. 여기 가는 규정은 강행규정임으로 그러니까 맞았네요. 임차인은 그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하죠. 채무불리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처금권이 이때는 인정되지 않죠. 기간 만료시 인정되는 거죠. 이처럼 임차인이 채무불리행했다 이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라 4번이 정답이고 5번 보증금 지금은 임대차 요소가 아니죠. 차임은 요소지만 보증금은 아닙니다. 4번의 답입니다. 다음 3, 2, 4번 으름콘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갑소유토지 갑소유토지를 임차한 후 다음 갑통의를 받지 않았네요. 임대인 통의 받지 않고 토지를 표현해 전대하였다. 그럼 임대인 통의가 없을 때는 양도와 전대가 똑같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율가병사의 전대계약은 일단 유의하죠. 통의 없더라도 안 들키면 돼요. 일단 전대인은 유의합니다. 2번 갑원의물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즉 동의를 얻지 않았으니까 갑원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하지 않았다. 안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속하잖아요. 그러면 갑원의물에게 월세일을 받기 때문에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상 총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의물에게 월세일을 받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없잖아요. 3번도 마찬가지 갑원의물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병에게 불법점을 이루어 부당이 대파는 총괄할 수 없다. 두 개를 같이 보세요. 그 다음 잘 보세요. 4번에 만약 만약이 보여요. 5번에도 만약이 보이죠. 만약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만약은 문제없는 말을 추가할 때 만약을 씁니다. 또는 문제있는 말과 다르게 가정할 때 그때의 만약을 씁니다. 그럼 4번 만약을이 갑동이여더 그랬죠. 갑동이여더 문제는 동의받지 않았죠? 이처럼 문제와 완전히 다르게 가정할 때 만약을 써요. 그럼 4번은 동의가 있는 걸 가정해 푸는 겁니다. 그럼 4번 다시 만약을이 갑동이여더서 병에 전대한 경우 전대차 종료시평은 건물 사용 편역을 내 을동이가 틀렸죠. 임대인 갑동이죠. 갑동이여더서 부서가 물건 매수를 갑에게 청구하니까 갑동이여더야 되죠. 틀려서 4번의 정답입니다. 5번 만약을이 갑동이 받지 않고 부득이한 사이로 배우자 정에게 엑스토지를 전대한 경우 그럼 여기 만약을 왜 썼죠. 여기 동의 받지 않았죠. 여기도 동의 받지 않았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문제 없는 말을 더 추가하죠. 이 말 없잖아요. 이 말 문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토지를 전대했다. 이 배우자 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받지 않는 것 똑같은데 거기다가 문제 없는 걸 더 추가했잖아요. 그때 만약을 씁니다. 그럼 의뢰동이 받지 않고 전대 양도 했잖아요. 의뢰위가 임대인 갑에 대한 배신 양이라고 볼 수 없다면 갑은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가 팔려죠. 그러니까 법률상 배우자가 같이 동감해서 같이 각오점을 경영하는데 이때는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양도 무단 전대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배신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가 팔립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대학력이 뭐였죠? 대학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게 대학력입니다. 자 대학력은 자 보세요. 신소유자여 매매에서 매수인 경락인 등 제3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학력군은 주택인도받고 전인신고 주민으로 해야 돼요. 그럼 대학력은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학력 보는 겁니다. 그럼 자 대학력을 가출할 시기가 있는데 뭐 경매 다 끝나고 가추면 될까요? 안되겠죠. 그러면 대학력이란 소유자가 바뀐다. 소유자가 바뀐다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와 경매로 나눕니다. 그럼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매매에서는 시간순 시간순 아까 몇 번 말이죠? 시간순 그래서 양수인 즉 매수인 등기보다 대학력이 더 빨랐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학력을 대학할 수 있고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 경매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즉 예를 들면 최선순위 저당권 등보다 대학력이 더 빨라야 돼요. 이처럼 매매는 시간순 시간순 시간순이에요.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저당권은 어디서 봐요? 경매 경매에서 봅니다. 자 그럼 갑소기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에 제일 먼저 근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주택이니까 주택임차인이 대학력 갖춘 의리 있네요. 세 번째 다시 저당권이 있는데 네 번째로 이게 매매가 돼서 병이 소유권 등기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매매로 바뀌었죠. 그럼 이 을 을은 임대차를 갑과했죠. 갑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대학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는 시간순 매매는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시간순 이 대항력이 이 등기보다 빨랐잖아요. 그럼 태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안쪽 권한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해서 이 경락 경락받았다. 경락인 그럼 이제 을 이 을은 갑과 맺은 임대차 내용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제 경매는 최선순위 저당권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이 1순위 얘가 말 속에 지굴리라 여기부터 대항력 소멸하고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이제 쫓겨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 다르게 판단하세요. 그럼 35번 주인법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이 목시역 경신되면 즉 법정 경신되면 그 임대차 전속기간을 2년 맞습니다. 2번 임대차 성립 당시 성립 당시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 동일하네요.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을 적합한 임차인은 대지인만 경매 되더라도 그 그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대지 가입을 포함합니다. 3번 임차권보다 선수인 저당권 그럼 이게 1번이고 임차권이 후순이 후순이란 말이죠. 선수인 저당권이 존재하는지 되어 경매가 나왔네요. 경매 나오면 저당권 소멸하고 임차권 소멸하는 거죠. 매각된 경우 경매 매수인 경락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죠. 이거 대항력이 소멸하니깐 소멸하니깐 양수인 매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소익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생사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죠. 확정일자는 최가 아니라 그냥 우선 면제 요건이에요. 확정일자는 최우선 요건 아닙니다.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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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사기꾼 박사 황우석이 있었죠.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을 질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선 면제가 황우석 5번 주택임차인 우선 면제꾼은 대지에 다 미친다 그랬죠. 답이 3번입니다. 36번 주인법 설명은 틀린 겁니다. 1번 주택정보를 일시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주인법 상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미등기도 다 주인법 적용되요. 3번 주택임대차법상 대학력 대학력 갖췄단 말이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승계한다 했습니다. 대학력 갖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 매매된 경우 양수인 매수인은 매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제 승계한다 다시 대학력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3번이 틀려 정답입니다. 이건 제가 1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1강 할 수 없죠. 임차인만 그 1년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3.27번 상위법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임차인이 3기 맞아요. 3기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경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2번 임대기간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에 오시면 상위법 1년 이죠. 아까 주임법은 2년 3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 대련자가 임차인 맞아야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란 계약입니다. 4번 임차인이 상가금을 황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반제 받기 위해서는 대학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돼야 되죠. 5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해수 기회를 포장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권리금 해수 기회가 포장될 필요 없는 게 계약 개인 신규 거절 사유 일때는 임대인은 포장을 필요 없습니다. 중대한과 실파선이 계약 개인 신규 거절 사유 거든요. 이때는 한마디로 권리금 보호 안된다는 말입니다. 틀린 가라 5번 정답 입니다. 다음 38번입니다. 사례 문제네요. 갑은 우리에게 3억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소유부동산 시가 5억짜리 여기에 가등기라 했다. 갑이 가등기인데 담보 목적이라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죠. 이때 을이 변제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귀속청산이죠. 틀린 겁니다. 1번 을은 갑이 통제한 청산금액에 묵시욕통일 할 수 있죠. 뭐든지 명시묵시 가능하다.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평가액을 통제한 후 갑은 이의관에서 다툴 수 없다죠. 갑은 다툴 수 없다. 자기관계 구속되는 겁니다. 3번 갑은 청산금평가액을 당연히 채무제의 통제해야 되죠.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기한 본등기 총괄을 썼습니다. 반드시 실행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을 보장해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본등기 총괄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은 갑이 통제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의 평가에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목적물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이게 동시한 명권. 정당은 돈 안 주면 등기 못 넘겨라고 동시한 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계약미터 보겠습니다. 갑이 을과 명의터 약정을 합니다. 갑이 신탁자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다 제공했어요. 그래서 을이 수탁자고 돈까지 다 받았으니까 을이 매매계약 체결하겠죠. 그래서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병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요. 자 그럼 매매도 을하고 했고 돈도 받아서 을이 주겠죠. 등기도 을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도인 병은 명의시탁에 있는 걸 모를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면 이 선이병을 부각해서 물권면동 유효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됐죠. 이건 무효 무예요. 그런데 이 선이병을 부각해서 병의한 물권면동 유효가 됩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은 을이 치르겠으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부동산 뺏어올 수 없지만 내가 준 돈으로 을이 소유권을 치르겠죠. 그래서 이 매수자금을 부당이될 바는 총괄 수 있는 거죠. 자 39번 그 다음 2016년 X부동산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시탁을 약정하였고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가 됩니다. 그 다음 주가 을, 을이네요. 수탁자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로서 그럼 이게 계약 명의신탁 계약까지 다 맡겼죠. 그 다음은 선이병 선이병으로부터 X부동산 매수해서 자신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럼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죠. 신탁자가 수탁자 을에게 계약 계약까지 다 맡겨서 이게 계약 명의신탁 그럼 계약 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이죠. 그럼 선이 매도인을 부각해서 등기는 유효, 유효입니다. 유효 근데 명의신탁 이건 갑과 을 하지 말한지 됐죠. 이건 무효, 무효예요. 근데 이 선이병을 부각해서 물권면동 유효입니다. 그럼 옳은 겁니까? 1번 약정은 무효 등기는 유효 말이 틀렸네요.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은 유효니까 을 쏘이죠. X부동산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을은 청에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아기 청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을이 유효 100 100이니까 100 그럼 100이면 청도도 무조건 100 아기도 취득하죠.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병은 특별한 사직이 없느라 을을 유효죠. 요거 팩 을팩 유효 그러니까 을 등기 말소 총괄수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40번 집합건물 구분소유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각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규약으로 달리 증감이 없느라 그가 가진 전주 부분에 가액이 아니라 면적 면적 비율이죠. 아파트라면 아파트 똑같은 40평도 1층과 20층 가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액을 일일이 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비율 면적이 똑같으면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구조사항 이용사항 독립성을 갖춘 거물부는 구분소유 목적이 될 수 있죠. 3번 구분소유자의 대기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감이 없으면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 처분에 따라가는 거죠. 4번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라 구분소유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 사용을 당연히 청구할 수는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2강을 같이 공부했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항상 시간 내 푸는 연습을 꼭 하세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